안녕하세요. 만점강사 이교희입니다. 2013년 8월 25일 정기토익 Part 5와 Part 6를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죠. 1번. ABCD 먼저 보면 To Submit, B Sub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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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mited 나오고 빈칸 앞에 Must. 아, 조동사 있으면 당연히 그냥 동사원역 쓰면 되는 거죠. C 정답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넘어가면 ABCD가 Right, Send, Pass, Work 나왔고요. 빈칸 앞에 Please, 빈칸 뒤에 Your Name on the Line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름 쓰세요 하면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정답 A 바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ABCD가 Down, With, To, In 나왔고요. 빈칸 앞에 Passengers, Sit, 동사 Sit 나왔고 빈칸 뒤에 There, Assigned, Sit, 지정된 좌석에 앉아라 이러면 되는 거죠. 이걸 또 초딩 때 배운 거 생각나가지고 Sit Down 잃어버리지면 안 됩니다. Sit In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 그 다음에 4번 넘어가면요. ABCD가 Larger, Larger, Largest 라고 나왔고요. 자, 이거는 문장을 좀 잘 구조를 보세요. 맨 앞에서 보면 December's Increase. 그 뒤에는 수식어가 오니까 제가 다 지워버렸습니다. 자, 12월에 이렇게 증가한 거. 이게 주어고 그 다음에 Was, 동사 나왔죠? 그 다음에 빈칸 뒤에 The Result of Holiday Shopping. 이게 지금 이 문장의 보어가 되는 거죠. 그니까 이 문장은 지금 주어, 동사, 보어가 다 나와가지고 이 형식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자, 완성된 문장인데 빈칸이 있어. 아,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건 부사밖에 없습니다. 바로 정답 부사 B. Largerly 골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 ABCD가 Tall, Busy, Thick, Many 라고 나왔고요. 빈칸 앞에 사람 이름하고 apostrophe, 에세가 소유격 만들었고 빈칸 뒤에 Improvements 라고 했습니다. 자, 개선, 향상. 이 향상이 지금 A. 키가 커. 향상이 B. 비지, 바빠. 그 다음에 향상이 Thick, 두꺼워. 향상이 Many. 많은 향상. 이게 지금 자연스러운 말이 되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정답 D 골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에 ABCD. Decreased, Purchased, Agreed, Bargained 이렇게 나왔고요. 빈칸 앞에 보면은 Valid for App Appliance's. 그 다음에 빈칸 뒤에 Before February 1st 라고 나오죠. 그래서 2월 1일 이전에 Appliance는 이제 가전제품이니까 2월 1일 이전에 구매된 가전제품한테만 유효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구매됐다, Purchased, B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가면은 ABCD가 To Correct, Has Been Corr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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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 Corrected. 이렇게 나오세요. 빈칸 앞을 좀 잘 보시면요. Evers that miss city so far 이렇게 나오고. 빈칸 뒤에 Before her meeting 이라고 씁니다. That이 관계대명사죠. 그 앞에 errors라고 선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빈칸 뒤를 보면 관계대명사 나왔고 주어, 사람이름 나왔고 동사 나와야죠. 동사 자리니까 일단 준 동사는 들어가면 안 돼요. 동사 자리니까. 그래서 A는 확 지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왔고 주어, 동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빈칸 앞에 가진 선행사니까 이 동사 자리 뒤에 원래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목적어가 지금 선행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지금 목적어가 원래 있는 문장이에요. 원래 목적어가 있으니까 수동태 하면 안 되고 능동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또 B는 지워야 됩니다. B는 수동태니까. 그 다음에 주어가 지금 3위칭 단수인데 이거를 현재형으로 쓰려면 S가 붙어야겠죠. 그래서 C처럼 S 없이 Correct라고 써버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D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으로 갑니다. ABCD가 Openly, Gently, Tiredly, Finely 라고 넣었고요. 빈칸 앞에 보시면 Turn the dial, 다이얼을 돌리세요. Slowly, 천천히, 그리고 살살 돌리세요. 이러면 되겠죠. 자연스럽게 B, Gently 골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9번 가면 ABCD가 Pay, Paid, Paying, Payment 라고 넣었고요. 빈칸 앞에 To Make가 나왔습니다. 빈칸 위에 For Magazine Subscriptions 라고 넣었고요. 그 다음에 Make니까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죠. 목적어니까 당연히 명사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D, Payment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0번으로 넣어가면요. Add, Like, Out, Between 나오죠. 그 다음에 빈칸 앞에 Will Meet 만날 거야. 그 다음에 빈칸 뒤에 보니까 101, Dower Plaza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주소잖아. 장소에서 만나는 거니까 장소 전치사 넣으면 되죠. 장소 전치사 Add, 네, Add. A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 ABCD가 There's, There, They, Them 나왔습니다. 빈칸 앞에 보면 Can Access 그 다음에 빈칸 뒤에 Account Information 자 명사 앞에 빈칸이니까 당연히 대명사는 소유격 들어가면 됩니다. 정답 B 고르시면 되겠죠. 이 문제는 매달 무조건 한 문제씩 꼭 나오죠. 이거 뭐 틀린 사람 없겠죠. 거저먹으라고 주는 문제니까. 그 다음에 12번에 ABCD가 Curlyously, Curlyous, Curlyousness 라고 나왔습니다. 빈칸 앞에 보니까 B동사이 있네요. 아, B동사 뒤에 빈칸이면 뭐가 정답이에요? 형용사가 답이죠. 이것도 뭐 매달 나오는 거. 거저먹는 문제입니다. 형용사 정답 C 골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면요. ABCD가 Already Once Elsewhere, 그 다음에 Everyone 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 문장은 좀 해석에 필요한 문장입니다. 매달 완벽하게 문장을 해석을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는 달 문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 그런 달에 한 다섯 문제까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매달 한두 문제 정도가 이제 해석에 필요한 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이 문제가 해석에 필요한 문제입니다. 해석 보면요. Mr. Wallanata usually stays at the Gardenia Hotel. 자, Wallanata 씨가 보통은 Gardenia Hotel에서 머무르는데 But he occasionally stays. 근데 가끔은 딴 데 묵을 때도 있다. 이러면 되는 거죠. 딴 데 묵을 때도 있다. Elsewhere, C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Growth Formula Sample Window라고 나왔습니다. 자, 빈칸 앞에 보니까 Anticipate a 10% 빈칸 뒤에 This Quarter in Sales라고 했죠. 그래서 이번 분기에는 판매량이 10% 증가가가 예상된다. 증가 어디 있어요? 성장 고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Growth, A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15번으로 넘어갑니다. ABCD가 From For Still Now라고 나왔습니다. 자, 빈칸이 지금 맨 앞에 있고요. 빈칸 뒤에 That이 있는데 그 뒤를 보시면 주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 Has Taken Over 나왔습니다. 주어, 동사 구조가 갖춰져 있으니까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가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That 있고 그 앞에 Now 붙이면 접속사 되는 거죠. 그래서 Now That 될 수 있도록 정답 D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으로 넘어가면은 ABCD가 Customarily Customary Customs of Custom 나왔고요. 빈칸 앞에 B동사 Is... 아까도 나왔던 문제 또 나왔어요. 자, B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정답입니다. Customary B 골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7번 ABCD가 While Search Quite Soon 나왔고요. 빈칸 앞에 Meet. 그 다음에 빈칸 뒤에 To Explore Possible Solutions라고 했습니다.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해서 곧 만난다. 이거밖에 지금 자연스럽게 문장이 드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Soon D 골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8번 가면요. ABCD가 Partial Reliable Sensible Constant 나왔어요. 그 다음에 빈칸 앞에 보니까 Make A, 빈칸 뒤에 Payment, Make A Payment 지불해요. 자, 부분적으로만 지불한다. 신뢰할 만하게 지불한다. 분별 있게 지불한다. 지속적으로 지불한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금액 지불하는 거. 요게 제일 자연스러우니까 A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으로 넘어갑니다. ABCD가 Expressly, Expressing, Expressive, Express 나오고요. 빈칸 앞에 The User Agreement, 주어. 빈칸 뒤에 Indicates, 동사 나왔어요. 자, 주어하고 동사 사이의 빈칸은 무조건 부사가 정답이죠. 자, 부사가 들어갈 자리를 묻는 문제가 매달 출제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빈칸 앞이 주어, 빈칸 뒤에 동사. 이 문제, 요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 사이의 빈칸이 있으면 무조건 부사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0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Even As. As는 전치사로도 쓸 수 있고, 접속사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Whether 접속사, Provided that 접속사, In spite of 전치사 나왔습니다. 빈칸 뒤에를 보니까 Increased Volumes라고 명사가 나와버렸으니까 지금 여기 접속사 쓰면 안 되죠. 주어 동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B하고 C는 안 돼요. 자, 그런데 As가 전치사가 될 때에는 뭐뭐로서 혹은 뭐뭐로처럼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지금 빈칸 뒤에가 Increased Volumes, 늘어난 양으로서, 늘어난 양처럼 이래버리면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래야 되는 거니까 정답 D, In spite of 골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1번, ABCD가 Operated, Operation, Operating, Operates 나왔고요. 빈칸 앞에 Avoid, 타동사, 빈칸 뒤에 The Food Processor 라고 나왔습니다. 자,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필요하죠. 목적어 자리니까 여기 빈칸이 명사 아니면 동명사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B 아니면 C가 정답인데 빈칸 뒤를 보니까 The Food Processor 라고 동명사에 목적어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목적어가 빈칸 뒤에 있으니까 동명사 C 골라주셔야 됩니다. 이 명사 쓰시면 안 돼요. 만약에 빈칸 뒤에 이런 목적어가 없다, 전치사로 시작한다 이러면 이제 명사가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2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빈칸 뒤에가, 미안합니다. ABCD가 Ideas Request Conflict Claim 나오고요. 빈칸 앞에 Add Your, 자, 이거 여러분 토익 공부 한 두 달만 했어도 Part 6 문제 풀 때 이 문제 많이 풀어봤어야 정상이죠. 그래서 Add Your Request 당신이 요청하신 대로 그래서 정답 B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냥 토익 공부 좀 한 번 다 아는 거니까 한 2, 3초 만에 푸셔야 됩니다. 만약 몰랐으면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맨날 나오는 거니까 특히 이제 Part 5 보다는 Part 6에서 이 구문이 많이 나오죠. Add Your Request 이런 식으로 잘 기억해 두시고 2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ABCD가 Refund, Refunds, Refunding, Refundable 나왔고요. 빈칸 앞에 Fully는 부사니까 이 수식어 보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앞에 R, B동사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B동사 뒤에는 아까 또 나왔었어요. 벌써 세 번째 나오고 있어요. 형용사가 답입니다. B동사 뒤에는. 그래서 형용사 D, Refundable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으로 넘어갑니다. Aggressor, Aggression, Aggressiveness, Aggressively라고 나왔고요. 빈칸 앞에 R, B동사가 있는데 빈칸 뒤에 Searching이라고 나왔어요. 자, R, Searching 문장이 이렇게 B동사, Ing 이렇게 가는 게 완성된 문장이죠. 그래서 B동사하고 현재 분사 사이에는 항상 부사가 답입니다. 자, 부사가 정답이 되는 그 위치들을 좀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지금처럼 B동사하고 Ing 사이에 혹은 또 수동태 있죠. B동사하고 PP 사이에 빈칸이 있어도 또 거기에 부사가 정답. 또는 Have하고 PP, 완료형이 될 때 Have, PP 사이에 빈칸이 있어도 부사가 정답. 또 조동사 뒤에는 아까도 나왔었는데 동사원형의 답이죠. 조동사하고 동사원형 사이에도 빈칸이 나옵니다. 그 때도 부사가 정답. 또는 이제 E형식 문장 될 때 있죠. E동사 남았죠. 계속 지금 아까도 문제 풀었었는데 E동사 다음에는 형용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E형식 문장이 완성이 되는데 그 사이에 빈칸이 있어도 항상 부사가 답이다.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이 부사의 위치를 묻는 문제 매달 나온다고 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자, 25번으로 넘어갑니다. ABCD가 Start with Refer to Notify Attract 라고 나왔어요. 빈칸 앞에 To, 빈칸 앞에 Additional, Customer 요거를 주목하셔야죠. Customer 보이면 100%입니다. Attract가 정답입니다. 자, Customer 뿐만 아니라 Investor, 투자자라든가 Tourist, 관광객 요런 거 나오면요. 무조건 Attract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고객을 유치한다, 투자자를 유치한다 요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26번 ABCD가 Her Own, Who, When, Herself 이렇게 나오는데 왠지 관계사 문제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빈칸 앞에 보니까 선행사 사람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빈칸 뒤에 보니까 Is Retiring 이라고 동사가 먼저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빈칸 뒤에 지금 주어가 없는 구조죠?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Who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B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Her Own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는 항상 소유격 대명사처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Own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Own은 앞에 Her, 소유격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소유격 대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전혀 아니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 When, 요거는 관계 부사를 사용하죠. 관계 부사 뒤에는 완성된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처럼 뭔가 주어가 빠지고 이런 문장이 나오면 안되고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 Herself, 제기대명사. 제기대명사를 쓰는 경우도 문장이 완성되어 있는 문장일 때 제기대명사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런 자리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뭐 앞에 빈칸 앞에 By가 있다던가 요럴 땐 제기대명사가 답이 되지만 요거는 지금 문법적으로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정답 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7번으로 넘어가죠. 자, A, B, C, D가 Recently, Periodically, Previously, Extremely에 나왔고요. 빈칸 앞에 R, 빈칸 뒤에 Updated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Update는 주기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도록 Periodically, B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Recently라든가 Previously라든가 요런 것들은 시제가 과거 시제여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그래서 A하고 C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Extremely, 극도로 많이 업데이트해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B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8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A, B, C, D 보니까 So that, Before, As well as, Therefore 라고 나오는데 라고 나오는데 So that은 접속사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Before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됩니다. 그 다음에 As well as나 Therefore는 다 부사인데 이 문제는 뭐야? 전치사냐 접속사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치사, 접속사가 지금 ABCD 중에 있을 때 그 ABCD 중에 한두 개 정도가 지금처럼 부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 부사는요. 항상 오답입니다. 부사는 제껴놓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전치사 아니면 접속사가 항상 답이에요. 자, 그럼 빈칸 뒤에를 보니까 주어, 동사, 구조가 나왔으니까 접속사가 정답이 되겠죠. 접속사 되는 거 Before, B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번으로 갑니다. ABCD가 Managers, Managers, Manager, Managerial 이렇게 나왔네. 빈칸 앞에 To, 빈칸 뒤에 Staff, 명사 나왔으니까 명사 앞에 빈칸은 당연히 형용사가 정답이죠. 이것도 매달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명사 앞에 빈칸은 형용사가 답입니다. D 골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0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ABCD가 Level Essential Alternative Intense 라고 나왔어요. 형용사 지금 어휘 문제가 나왔고 자, 빈칸 앞을 보니까 Unadequate Supply 라는 말이 있어요. 자, 적절하게 공급하는 거 그 뒤에 제가 수식어고는 다 그냥 지워버렸고 그 다음에 Is 자, 적절한 공급이 동등하다. 적절한 공급이 필수다. 적절한 공급이 대체적이다. 적절한 공급이 강렬하다. 당연히 필수다. B 골라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몇 단 한 번 보면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3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ABCD가 Predict, Predictably, Prediction, Predicted 나왔어요. 자, 빈칸 앞에 보니까 The Largest. 이거 형용사 아니야? 자, 형용사 뒤에 빈칸은 당연히 명사죠. 명사 앞에 빈칸이 형용사니까 형용사 뒤에 빈칸은 명사가 답입니다. 그래서 명사 C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32번으로 갑니다. To speculate, Speculation, Speculators, Speculated 나오고요. 빈칸 앞에 보니까 There is growing, 빈칸 뒤에 That 블라블라 나왔어요. 자, growing, 이거는 증가하는 분사죠. 분사는 형용사랑 똑같은 거죠. 형용사가 뒤니까 또 명사가 정답이에요. 근데 명사가 두 개네. B하고 D, 그렇죠? 근데 그 growing 앞에 보니까 There is 단수형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C는 복수니까 여기 D라고 잘못 쓰는데 C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정답 B, Speculation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해석하면 That 이하라는 추측이 점점 의욕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A, B, C, D가 As, Until, Under, Since 나왔어요. 지금 빈칸 뒤에를 보니까 Eliminating its television manufacturing during last year. 그 뒤에, 여기는 빈칸이 접속사를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이 앞부분이 부사절이 되는 거고 이 쉼표 뒤에가 주절이죠. 주절을 보니까 황택 has directed 여기가 중요하죠. has directed 시제가 현재 완료예요. 시제가 현재 완료일 때는 since가 무조건 답입니다. 기억하세요. 주절의 시제가 현재 완료가 나오면 무조건 since가 답이에요. 100%입니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꽤나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번으로 넘어갑니다. A, B, C, D가 Effortlessly, Accurately, Vitally, Attentively 이렇게 나왔어요. 빈칸 앞에 Come Apart. 이거는 산산조각이 난다. 이런 뜻도 있고 떨어져 나간다. 분해된다. 이런 뜻입니다. 빈칸 뒤에 보니까 To allow thorough cleaning. 철저하게 깨끗하게 세척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손쉽게 분해된다. 이러면 되겠죠? 손쉽게 A, Effortlessly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어들을 평소에 좀 성실하게 많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5번으로 가면요. A, B, C, D가 Fewer, Another, Whoever, Anyone 이렇게 나왔고요. 빈칸 앞에 Wishing To 이렇게 나왔는데요. 정답은 Anyone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는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냐면 빈칸 뒤에 Who로 시작하는 절이 나와요. 관계대명사 Who로 시작하는 절. 이럴 때에는 100% 정답이 Those 아니면 Anyone이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기 중에 Those가 있으면 무조건 Those 고르시고 Anyone 있으면 무조건 Anyone 고르시면 돼요. 그런데 문장이 만약에 Who 뒤에 보면 제가 두 번째 문자 보여드릴게요. Who, Are 다음에 B동사니까 뒤에 형용사가 올 수 있겠죠. 또 형용사 말고 B동사 뒤에는 동사의 Ing형도 올 수 있습니다. 현재 분사. 그 다음에 B동사 뒤에는 전명구도 올 수가 있어요. 문장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에 지금 주격관계대명사 Who 뒤에 이 동사가 있으면요. 이거 두 개는 묶어서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남는 게 그 뒤에 형용사 아니면 Ing 아니면 전명구밖에 없죠. 그래서 이 Who하고 B동사를 생략해버리면 빈칸 뒤에 형용사, Ing, 전명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또 Those나 Anyone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되니까 이렇게 다시 정리합니다. Who로 시작하는 절이 나온거나 혹은 빈칸 뒤에 형용사 혹은 Ing형 혹은 전명구 이런 게 나오면 그냥 Those나 Anyone 정답 골라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해석할 필요 없이 이런 문제도 한 10초 안에 해결을 해주셔야죠. 잘 기억해두시고. 그 다음에 36번으로 갑니다. ABCD가 Installments, Products, Stages, Results 이렇게 나왔어요. 빈칸 앞에 보니까 The Most Time Consuming. 해석하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빈칸 뒤에 In the Publishing Process, 출판 과정에서, 출판하는 과정 절차에서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단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C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7번으로 갑니다. ABCD가 Comparative, Competing, Comparative, Comparativeness 라고 나오고요. 빈칸 앞에 보니까 Surpassed It's, It's 라고 소유격 대명사가 나왔고요. 빈칸 뒤에 In Sales Volume 이라고 했습니다. 소유격 대명사가 나왔으면 당연히 명사가 나와야죠. 이것도 정리하죠. 빈칸 앞이 형용사일 때, 형용사랑 똑같은 거 분사일 때, 또는 지금처럼 소유격 대명사일 때는 빈칸이 무조건 명사가 정답이 됩니다. 정답 C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번 갑니다. ABCD가 Improbable, Undeniable, Inaccessible, Irreversible 나왔어요. 빈칸 앞에 보니까 Conference Room 3 and 4 will be, 3번하고 4번 회의실은 빈칸 뒤에 Next Monday, 다음 주 월요일에 이용할 수가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러면 되겠죠. Inaccessible, C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39번으로 갑니다. ABCD가 Stimulate, Represent, Designate, Involve, 동사어휘 문제 나왔어요. 빈칸 앞에 To, 빈칸 뒤에 Interest in Future Museum Programs, 앞으로 있을 박물관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킵니다.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답 A, Stimulate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번으로 가면, ABCD가 After All, Despite, Whereas, Aside From, 나왔어요. A는 부사, B는 전치사, Whereas, 접속사죠. 그 다음에 Aside From, 전치사죠. 아까도 나왔지만 전치사, 접속사 선택하는 문제에서 부사는 무조건 오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A는 지워버리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지금 B, C, D 보면 답이 보겠어요? 당연히 접속사겠죠. 뭐 이런 것들은 문제 읽을 필요도 없이 보기만 봐도 답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죠. 빈칸 뒤에 보니까 주어동사 내 Miss Simone's Is, 주어동사 구조 나왔으니까 접속사가 답입니다. 정답 C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Part 6로 넘어갑니다. 41번입니다. ABCD 또 먼저 보시면, Qualified, Qualifying, Qualifications, Qualifies. 빈칸 앞에 소유격 대명사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명사가 답이라는 거죠. C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고. 자, 42번으로 넘어갑니다. ABCD가 Furthermore, Not Only, Rather, Until, Then 이렇게 나왔는데, 자, 빈칸 뒤에 보니까 쉼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주어동사 절이 쭉 이어지고 있죠. 그럼 이거는 접속 부사 문제죠. 자, 접속 부사 문제는요. Part 6에서 거의 매달 한두 문제씩 꼬박꼬박 등장을 하는데, 이 빈칸이 들어있는 문장만 보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빈칸 앞에 있는 문장도 해석을 하셔야 되고, 빈칸이 들어있는 문장도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빈칸 앞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요. Your employment history suggests, 우리말로 하면은 당신의 경력을 보니까, 이런 얘기죠. 자, 당신의 경력을 보니까, 당신이 아주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는 걸 당신의 경력을 보니까 알겠다, 이 말이죠. Under strict deadlines. 그러니까 마감이 아주 촉박하거나, 엄격하거나, 이럴 때도 당신이 일을 잘할 수 있다, 라는 걸 당신이 이력서를 보고 알았다, 이런 얘기죠. 빈칸 뒤에 나오는 문장을 보면, We believe the kind of material you have added it. 당신이 전에 편집을 했었던 그런 자료들이, May be similar to the articles you would be reviewing for our magazines. 우리 잡지 사이에서 당신이 일할 때 편집하게 될 그런 기사들하고 비슷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문장이 가장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 앞 문장은 당신 보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다, 그 다음, 뒷 문장은 뭐예요? 당신이 전에 했던 일이 우리 회사 와서 하게 될 일하고 비슷하다, 가장 알맞은 접속 부사는 게다가 이러면 되겠죠. furthermore, a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번으로 넘어갑니다. a, b, c, d, often, still, soon, instead 나오고요. 빈칸 앞에, if you are, 빈칸 뒤에, interested 라고 나왔습니다. 자, 뭐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직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아직도, 정답 b, still 골라주시면 되겠고. 넘어갑니다. 44번, a, b, c, d가 doing, will, do, did, should, do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거는 보니까 시제 문제죠. 자, part 6에서 시제 문제는 또 매달 한두 문제씩 꼬박꼬박 출제가 됩니다. 자, part 6에 나오는 시제 문제는요. 거의 대부분, 그냥 그 문장만 보고 해결할 수 있을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빈칸 앞에 있는 문장, 혹은 빈칸 들어있는 문장, 뒷 문장, 한두 문장 정도를 더 보셔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 문장을 보셔야 돼요. 앞 문장, 자, 당신이 뭐 수정해놓은 건 내가 지금 봤어요. 현재 완료 나왔죠? 자, 봤어요. 일 잘했어요.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과거 시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c, did. you did a wonderful job 하시고. 그 다음에 45번, a, b, c, d가 which, where, what, whose. 자, 또 관계사 문제 나왔습니다. 빈칸 앞에 on, 전치사 있죠? 전치사 뒤에는 뭐야? 목적격 관계 대명사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 a 그냥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on만 보면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what도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사용할 수 있지만, 요거 앞에는 전치사 못 붙입니다. 그거 잘 기억해 주시고. 또, 앞에 전치사 못 붙이는 거, 관계 대명사, that. that 앞에도 전치사 못 붙여요. 네, 그것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46번으로 갑니다. 자, a, b, c, d가 또 previously, instead, for instance, in addition. 자, 또 접속 부사 문제 나왔으니까, 앞뒤 문장 읽어야 됩니다. 자, 앞 문장 먼저 볼게요. The phrase, training manual for data entry personnel. 그러니까 뭐예요? 데이터 입력하는 직원들을 위한 교육 매뉴얼이라는 문구가 should appear at the top of each page. 매 페이지마다 맨 위에다 그 문구를 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 빈칸 뒤에 보면은 The page number should appear at the bottom of each page. 그리고요, 페이지 번호는 매 페이지 맨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페이지 위에다 쓰시고, 이거는 페이지 아래에다 쓰세요. 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려면은 in addition, 그리고, 이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랑 똑같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47번으로 갑니다. A, B, C, D가 expense, distribution, possibility, performance 라고 나왔어요. 자, 핑크 납 앞에 더 있고요. 자, 문장 좀 읽어볼게요. Of your amazing brew coffee maker, and the taste of the coffee can be compromised. 자,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자, 여기서는 지금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려면은 명사, performance를 쓰셔야 됩니다. 자, G번호 해석해 보면요. amazing brew, 상표 이름이죠. 요 커피 메이커의 performance는 뭐야? 기계의 성능을 말하는 거예요. 요 커피 메이커의 성능과 taste of the coffee, 커피의 맛이 can be compromised. 손상될 수도 있다. by mineral deposits that form in the water tank. 물탱크에서 형성되는 미네랄 침전물 때문에 커피 맛이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커피 메이커의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요게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거니까 performance, D 정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좀 해석을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48번 ABCD가 install, clean, replace, register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요것도 지금 그 위에 있는 문장부터 좀 볼게요. your coffee maker, 여기서부터. your coffee maker is equipped with a light. 당신의 커피 메이커에는요. 그 불이 있어요. 불, 반짝거리는 그 부분이 있어요. that indicates when it is time to remove this residue. residue가 이제 찌꺼기 이런 뜻인데 요 찌꺼기를 좀 제거할 때가 됐을 때 그 불빛이 알려준다. 요런 얘기죠. 그 다음에 to ensure proper functioning. 제대로 작동을 하게 하려면 빈칸 위에 your machine as soon as the indicator light begins to blink. 그래서 그 불빛이 blink. 깜빡거린다는 거죠. 불빛이 깜빡거리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그 찌꺼기를 제거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b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9번으로 갑니다. abcd가 this if unless either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빈칸 앞에 repeat the process.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세요. 뭐? 찌꺼기를 제거하는 청소 과정을 반복하세요. 그 다음 빈칸 뒤에 time using water only. 물만을 이용해서. 제일 자연스러운 거는 this time이에요. this time using water only. 이번에는 물만 이용해서 그렇게 과정을 반복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청소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지금 이 지문 전체를 해석을 좀 하셔야지 해결할 수 있는 약간 시간이 좀 걸리는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0번으로 넘어갑니다. abcd가 might place, placed, am placing, will place. 또 나왔어요. 시제 문제. 자, 맨 앞에서부터 보면은 i'm writing about an order. 자, 제가 지금 그 주문 때문에 편지를 쓰는데 that i, 그 다음 빈칸 위에 for a new television. 내가 새로운 텔레비전을 주문을 한 건지 할 건지 뭐 하고 있는 건지 자, 시제를 판별을 해야 됩니다. 앞 문장 혹은 뒷 문장을 보라고 그랬죠. 자, 뒷 문장을 보시면은 according to your delivery policy. 당신들의 배달 정책에 따르면은 i should have received the television. 자, should have pp. 요거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텔레비전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주문을 한 게 과거에 한 일이죠. 그래서 50번은 과거 시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b 골라주시면 되겠고 51번 갑니다. abcd가 over, above, thorough, on. 이렇게 나왔어요. 자, 빈칸 앞에 it has been, 그 다음에 빈칸 뒤에 two weeks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디에 and i still do not have the shipment. 어, 2주가 벌써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물건 못 받았어요. 이러면 되는 거죠. 자, 2주가 넘었다 over 쓰시면 되는 거죠. a가 정답. 자, 그 다음에 52번 넘어가서 abcd가 period, arrival, delay, bill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문장 쪽 보면요. could you please reply to this email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될 수 있으면 빨리 제 이메일에 답장 좀 해주시겠어요? to explain this. 이렇게 지연되는 게 왜 지연되는지 답장에서 설명해달라. 요거니까 자연스럽게 명사 delay 쓰시면 되겠죠. 정답 c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받던 시험 part 5, 6 쭉 해설해 드렸습니다. 어, 잘들 다시 한번 복습들 해보시고요. 항상 이제 토익은 패턴에 따라서 나오는, 맨날 나오는 것들은 맨날 나오고 그렇게 새로운 것들이 잘 안 나오니까 이번 했던 것들도 잘들 철저하게 잘 복습을 하시고 또 다음 시험을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잘들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만점 강사 이교희입니다. 고맙습니다.